스포판? 운이 좋다니까 맞다 맞다. 항스 스포판 이긴다 태문이 너무 좋다 이상하게 아니 조선족치곤 너무 잘쓰는데 시작부터 잘가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냐 이거 아니 피하지 말고 가만있어라 선생님 그냥 걔들은 가만있으면 죽는다 이거 아니 근데 진짜 방 개봐야 저 못 피해자고 모든 조성에서 다 나오면 갈 곳이 없어 걔 죽이지 마라 그냥 가만있으면 죽는다 가만있으면 죽는다 아 만들긴하다 어 걔 가만있으면 죽는다 먹지마라 어 어 장난 죽을거 같은데 지금 잠깐만 어 위트러운데 아 존나 해봐요 저거 1층부터 물스테이지 아닌게 어디야 선생님 저거 약간 이렇게 똑같은 방향에서 넣으면 갈 수 있지 근데 돌아가니까 아 그게 cómo 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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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림이 그냥 돌 위에 있으면 알아 타 죽는다 아 이거 아 그렇다 근데 너무 위험해 그렇게 하라는 거 깜짝이야 크흐흠흐흫 왜 만들어가지고 신나님 이걱 이거 톰고이를 내지서 적당하면 절대 먹게 어 무슨 떡볶이 드시고 계시나요 저희 카페도 파는거에요 띡볶이도 봐라? 응 약간 약간 PC 컴퓨터 없는 PC방을 생각합니다 이런 넣고 근데 약간 식사류 같은 좀 빠짐? 어 이런 애키죠 이런 애키죠? 응 아니야 아쉽구만 그렇지 엄마 아 돌려보려고 했는데 맞아 그렇지 이것도 말이 나 안될 것 같아서 그냥 했네 그냥 난 숨어있겠어 도와줘 친구들아 체리비로 때렸어 혼내줘 해줘 해줘 하나 컷 해줘 템이 존나 쎄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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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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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TT 어 오 폭탄이라도 둘 줄 알았거든 그러게 아무것도 안돼 야 샌즈 니가 책임져라 뒤져라 흐으으으으으으으으 어 도우미 도우미 다 짭밥이 얼만데 고일 때부터 이지랄했다 고일 때부터 이이야? 맨날 아니 다 그랬다 이어 맨날 고일 때부터 우우우우우우 이랬는데 도우미 어 좋았다 샌즈 다 피하는 거 아니었어? 나 플라이 소리는 낼 수 있어 샌드소리도 배영진 소리 낼 수있나? 닥댥댥댥댥댥댥댥댥댥댥댥댥댥댥 나 이 순서 안 벗쳐질 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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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아악! 참만! 나 잔만해 일단 패시븐 어어 참만! 신념아! 도대체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영진 뭐하냐? 몰라 딸친아 아아 이 새끼 이씨 배영진 온라인이야? 배영진에 해피타임 어 잔방해 김공백백님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네 오버시하고 있겠지? 아 오버시 꽉각해 오우 그니까 오버시하고 또 훨씬 늙은걸 하고 왔는데 아까 도영이랑 도영이 여친이랑 언수랑 오버시 하러 갔는데 아 그래? 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도영이 오버시 꺼져있고 다른 방에서 하고 있다는데 어느 방에서 하는지 모르겠어 어 내가 보기 도영이 하다가 빡친거 같아 몰라 또 언수가 도영이 긁었나보지 헤헤 도영이는 이상하게 언수가 긁는거는 개시라더라 내가 긁는거는 뭘 아는데 아 이게 사거리? 어 이게 왜 사거리 이 회사 아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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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네 팩트 알피스 따라할 수 있는데 뭐지? 알피스 따라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다고요? 대단한 사람일세 기계음이 존나 오 뭐야 이거 패키지 내 돈이 오 되겠다 오 착해 아주 뭐 당연히 오른쪽 먹겠지 이런 나온다 이런이 어때요? 굿 제발 오으리 카드 우 하 여걸드 오 여걸드 하보야 오오 오오 이거 저거 뭐야 확률적으로 데미지 두배라고 볼 수 있다 확률적으로 데미지 두배라고 볼 수 있다 확률적으로 데미지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드름 차 나가거든 여드름 했어 흰색 뭐가 나갔어 저게 스탯데미지와 똑같아가지고 데미지 두 배나? 스탯데미지 두 배라고? 어, 스탯데미지 두 배나? 괜찮은데? 한발 더 나가는거지? 테크5 괜찮은데, 괜찮은데 레이저가 아닌 테크5 이러면 테크5 마치 이러니까 멜멜멜멜멜멜 전세민하고 오버워치 가기 전에 한번 해야되는데 슬로우도 걸리네? 아쉽지않나 아쉽지않나 아니, 오버워치를 왜 하는데? 야, 명운이 가기 전에 야, 명운이 가기 전에 마크헬드 정명운의 길이는 석상을 지어보자 전세민속 지으러 가야지 아니야, 그건 아닌가 같아 전세민속 지어라, 맞아 스페이스마스는 기미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약간 쿨, 쿨 마침 저에게 용암양둥이다 와, 로스티블러드 이야, 마침 저에게 용암양둥이다 다리 밑에다가 용암 서치는 거잖아 러스티블러드 러스티블러드 신호도 가능성이 좋은 친구가 나왔고 이것 좀 몰려오 MIKE 살고있는 해왔용 Itu 지금 일순간 지금여기 오늘 왜 이 consequence her 조금 friendship řSi 아니 새끼 내 반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나한테 오는 거 같지? 기분? 좋겠냐? 나? 어디? 뭐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세미는 항상 그래 시스턴 맥이 항상 세미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군대에 대한 족같긴 족같겠지만 족같은 경우 그 이상은 아니다 맞지? 근데 명호위는 약간 많이 좀 계속 타트하는 거 같던데 아 그게 정상인 거 같은데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막방이라고요? 몰랐어요? 그렇게 전쟁이는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오 밤 커뮤니티에 그 하나만이 올라오게 되는데 나 안 올릴 수도 있다 이제 한 달 뒤에 내가 올리는 거지 아 사실 전쟁이 한 달 전에 군대가 아니 말 안해도 알 거 같은데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근데 모르는 앱 대부분일걸? 왜냐면 자막 없는 자막 있는 건 아직도 모르는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고 아니 이거 슬로우 걸리네 왜 거운데 이거? 여드름 좋네 네 퀄이야 3 퀄? 2대 6 오이씨 아 어 잠깐만 데빌 크라우나 버려야 되나? 아 당연하지 저거는 한 번 더 나오지 않나? 퍼펙션은 아 일단 퍼펙션 풀자 아 일단 2층 돌고 역시 극한의 효율을 따지는 전쟁이 나 일로 왜 들어갔지? 어 잠깐만 쿠폰? 저도 11월 말에 군대 가는데 누님도 몸성이 잘 갖고 계세요 말 잘하세요 뱀당할 수도있습니다 형 Amanda 꼽추네 아까 말한거 가지고 에헤헤헤헤헤헤헤 아 연사 좋아 연 아 데미지 좋아 연 아 데미지 좋아 연 조아 연 이 새끼 나 갑자기 큰 생각이 이 새끼 개조나 불암리하다 이 새끼 원래 가운데 있거든 피카할 방에서 맨 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뾱뾱이 돌리는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료룰룰룰룰 못피한다 이 새끼 어이가 없거든 쟤 그래알래알래 씨발 생각을 하고 자는건지 모르겠네 갑자기 아까 한국인 아니라길래 조선족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일을 못한건가? 조선족이라고 했는데 그래 조선족이라고 하셨으니까 조선족도 군데를 가나? 안가자나? 난 조선족이 아니라서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너무 솔직히 내가 좀 불편하니까 예예 군대는 내일 가는데 유튜브는 계속 유지될겁니다 하 아 씨발 아 상관하지마세요 라이브는 안나올 뿐이에요 아 씨발 딱 한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러면 최대치가 내려가는거냐? 아니지 아니지 아 어차피 휴대찍게 되어있다 현역이심 야 씨발 어 아 내일 가니까 현역이죠 네 맞음 맞음 그거 그 내가 데빌크라운 데빌크라운 어 그래 상관 되게 별의별게 다 있잖아 뭐 의무병부터 시작때 다 있잖아 의무병 아니 그것도 있잖아 그 군견 그 수의사 어 어 그런것도 있잖아 진짜 요즘 세고만 많이 되어있음 시험 그래 티켓 끊어주는 용도 있다 이거 나 나 나 전기병 갈 수 있다고 내 특성 살려가지고 어 가능하지 어 밴딧 야 밴딧 하겠노 꿀 빠는거지 전짓 에피바이트 디바이스 좀 그지람은 옆에서이ties 하만다 이제 쳐보겠지 흘stan 저 새끼는 뭐야 이러면서 왜 초래시 Gay 그 새끼도 전공새끼어가지고 아 그 신맥 그 틴 트래스젠터 np 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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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licting 閱 내 아니 그 많은 템물이 왜 이게 나올까? 문제가 좀 나와서 Have a good stream Good reaction 갓 리액션인가? 슬펴드러워 암모네도 좋겠는데 돈트 샌드 이게 나 스피드 1이라서 이런 거 야 근데 약간 웃기다 정명은 딱 수료식 할 때 돈템민 있거든 와 슬로우 벌써 똑같다 아 시아쿠아있네 어? 정명은 오늘 수료 아니야? 네 내일이야? 내일인가? 어 바로 쓰자 바로 쓰자 이게 오늘 수료가 안되는데 오늘 그거잖아 제5미리라가지고 아 시발 아 에반데 갓는 사람이 어디 갔네? 내 스피드가 최악이다 쭈 땡 봐라 진짜 인평 개 열심히 쓰긴 했다 몇 개 썼냐? 딱 보이잖아 48개 48개요? 워마 48개는 정신병 아니냐? 정신병이란 얘기야 솔직히 사진 보내주고 이거 저거 다 보내내 이거 저걸 왜 41개가 되는데 이거 6개였나 8개였나 7개였나 아무튼 그치 내가 정명한테 줄 걸 했는데 정명은 내가 전화가 야 그거는 슬펙 아 슬로우 계속 갔다 진짜 나이 같지도 않아 정신병이란 정신병이란 야 그런 애들 아 생활관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걸? 아니 눈물 언제 사라지냐 이거 뭐 그러니까 저 언제 사라지냐 저 언제 사라지냐 저 언제 사라지냐 생활관에서 제일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오케이 야 그냥 카멜 갈고 써줘서 한다고 지금 근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사자 500개 가까이 받는다 500개? 나이가 멋지지 500개? 아직 20살인데 500개면 수료 야 야 야 5주인데 5주 동안 500개면 한 주에 100개씩 그럼 7일당 100개씩? 와 이현 블라인드 개XX네 진짜 하루에 10개 이상을 쓴다고 이게 상점팩 먹으면 딱 그게 무엇이냐 미틀베이 흠 나이가 몇이죠 나이가 몇이냐는데 세비는 아까 맞았어 아무튼 근데 이 하루 10개면 와 인편이라 다행이다 하루 10개가 아니라 하루에 10개보다 더 쓴다니까 인편이라 다행이다 종이 종이 아니 미안한데 그거 종이를 뽑아준다니까? 아 맞네 근데 뽑아도 이게 한 페이지 이상 하나 주는게 아니라 약간 예전에 생기부 야 와서 생기부 공사해라 할 때 아 아 나 그거 뜨던데 그거 뭐야 이거 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오 인케마스 아 이건 좀 책으로 만들 수 있지 책으로 만드는 거 동네라 하더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처음에 팩트 하나 처먹었다고 그냥 명중도 아니고 시 명중도 아니고 넌 훈이 짠짠이야 인편에 답장에 보내준다고? 그래? 인편에 답장 보낼 수 있냐? 생기보검사 해라! 확인해라! 할 때 주는 것처럼 채택 쓰는 것처럼 조금조금씩 다 작게 복사해서 준다 했거든 가보면 알겠지 나도 아.. 합격 2방이로 박친놈 눈이 왜 빡치는데 왜 이렇게 빡치노 님들이 가야되나 야야 가잖아 가야잖아 갈 때 빡쳐야 돼 아.. 아직 제대가 아니네 여기도 무섭다 아.. ㅈㄴ 불안한데 분명 이거 ㅅㄹ 혼돈덩때문에 뒤진 우리 양호한거라고 저도 이렇게 빡무 치면 흘렸나갔다대? 또 흘렸다고? 미친거 아니야? 난 4개월 남은거같은데 아.. phd 레인지당 안맞은게 제일 낫지 그치 안맞은게 제일 낫지 그치 안맞은게 제일 낫지 개씨랄 알바랑 백톡으로 정해놓은 최저 1분만 받는건데 그건 남들한테 가릴게 없어 미체적인거 안맞잖아 맞지않나 8점 800원 맞는데요? 월급 오른다며 언젠가 3개월마다 한번씩 오른다며 와 미친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알바냐 아.. 진짜 개쩐다 그래서 한달 얼마나 받냐? 몰라? 계산안해보고 계산안해 해봐 그래도 기대된다 아 그래? 내일이땐데 잠안자네 아 내일이란건 화요일이 안되셨어 근데 그렇게 계산안해보고 딱밟았을때 뭔가 내가 생각해봐도 작은데 이러면 좀 심하셨을때 아 약간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그 계산안해보니 맞구나 하면은 아 잠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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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뿌링클 좀 먹어볼까 손발이 줄줄 나고 눈물이 벌벌 떨려서 저거 눕겄어 손발이 줄줄 났대 뭐야 저건 좀 죽이고싶다 아 지능형이다 이건 아 님 인정 밴드릴게 눈물이 벌벌 떨렸어 엽떡 시켜먹었다는게 엽떡 시켜먹었다는게 엽떡 시켜먹었다는게 이 씨발 데빌 크라운 개같은 새끼야 아 근데 인큐버스 먹었네 아 오케이 아 근데 아마 내 주말만 가는거야 주말만 가는거야? 응 교육때문에 4일간거요 아아 뭐 주녀마요 불안이야 근데 아이러니한거는 그때가서 보겠다 그 예전 버거집 할때보다 돈을 더 벌어 이게 주유 바를수있는거 맞나? 근데 어 사장님이 주유를 안둔다 했거든 습시스피드 약간 울릴라 같은 꿉꿉이 이런거는 막 싸우도 된데 그래서 아시나요 새박 진랄 사장이 많을테만 좋은 사장님 만나는거 같아 이건 뭐야 야 10개 악 가겠습니다 역시 악마라 3시즌2 아니 이건 알바가 아니고 무슨 뭐 박사준님 느낌이여 형님 맞을래요? 애초에 나도 근데 프랭크에서 치급 말아줄테니까 주말로 와라 일 잘하고 인사성 갉으면 좋았나이다 자장님 나 가면 새끼 나올까봐 도저히 나는 보스말을 못 들어가겠다 아니 왜냐하면 내가 마감한 경력이 있고 오픈맨버이며 시간이 유독이 가능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거든 내려간다고 이거를? 아니 아까 말했잖아 가면 새끼 나올까 같아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자기는 그런다 가면하고 심장하고 연결돼있는 의 forces가 개빡치거든요 이거 개빡치는게 아니라 duplic지 이거 맞을래 저거 맞을래 어 너 한 대 맞을래 이건 뭐냐 적방 대맞 좋겠네 종량가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배영진하고자 할래 유건수하고자 할래 이런 느낌이 그렇다 하나는 무섭고 하나는 X같은 가면 솔직히 그거 갈고리 날리는게 모션이 다 똑같아가지고 구매를 절대 안되거든 세민이 템이 개병신인데 뭐 게임이 되노 아니 그러니까 딱 중반까지만 해도 아 갑자기 너무 잘 나오더라고 손전등하고 손전등부터 채워가지고 템봐라 개쓰레인거 인큐버스도 채워가지고 최종버스 가면 그때부터 고생하는거 세븐시리라고 좋지 파이브? 파이브 먹어야지 오 뭐야 이거 마지막 상점이온 이제 돈 모으라고 빨리 뛰어 돈을 열심히 모으시면 아케이드방 열려쇼 아케이드방 열려쇼 개척 큰소목소리 떡볶이 처먹은거 전부 정말 이만 제난 제난적은 아케이드방에 쓸 수있냐 맞다 아케이드방은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안에 슈슈슈슅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70%? 그럴 수 있어 자궁에서 마지막 열리지 않냐? 열리지, 다음 100%다 데미지 개센데? 나 학교 과제에다가 마지막에 문진성대모사 넣었다 왜? 예? 블라인드 진짜 갓게임인가? 니는 듣잖아 난 모르겠는데 어제 말했는데 Abst Ever 내 기억은 이 친구도 같이 해가지고 그 말이 말이 나 야 근데 들어본적이 없다 어디서 말했어? 근데 그거 어디서 그.135 만약에 말했어 잠깐만! 잠깐만 캠페인을 만드는건데 잠깐만!!! 뭐하는것kal everybody 마지막에 방역하자구 방역을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나 보죠 딱 그거 했어야지 방역을 너무 잘해서 발말이 없고 아니 어.. 쉐기를 줄여앉는 게이방역 오히려 한번 만들어봅시다 게이방역 게이방역 게이방역을 미진하네 근데 어쩌고 내가 보기엔 약간 비꼬는 듯한 주의고싶다 아냐아냐 문재인 얼굴도 넣고 했어 아냐 그래서 교수님이 뭐하고 문제삼으면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아니 그건 진짜 개젓된다고 보이죠 요즘 유튜브에서 트렌드가 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트렌드 이지라 아니 트렌드야 문재인 선대문사만 했다면 조회수 백만이야 시발 진짜? 어 펜타그램 짝큐 주나? 아 시발년이 투종냐 투종냐 왜 썩큐는 왜 종량이 아니냐 시발 눈물 안싸서? 근데 애초에 안싼 새끼들도 좀 많긴 하네 저도 밑에 꼬추 달렸는데 왜 안들는데 쟤는 꼬추도 꼬추 안하는거야 아 시발 저건 몸이지 저건 몸이야 아니 작아서 두 분이 안가냐 와 시발 스피드 진짜 게임 끝까지 한 개도 안나오네 알겠다 내가 전부 한 개를 이대로 피할게 미친게임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한 개가 안나와 러시아 프리벨 그저 스프리지 주인공 지금 찾아봐라 저거 먹으면 영상 올라긴 하는데 이거 맞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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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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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어퓨남 속 어큐버스 이슈랄아 시발이렴 하하하하 어큐버스 애초에 설정상 여캐잖아 시발 어? 그래서 그러고인가? 왓 이즈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시스터맥이 또 왜 가 여기있 노 닭 오케이 어이구 아 그 슬랩 시작됐다 손재앙 손재앙 손잔등재앙 아이고 어이구 알기지 섹캔 얼음 패턴 느꼈으면 좋지 어이구 어 왜 렉걸리나 갑자기 뭐지 돈때문인가 돈때문이야 돈때문이야 어차피 이거 20초가 되니까 다행히 죽겠지 폭탄도 써라 폭탄 땡겨 폭탄신다 야 이거 어떻게 와 이거 못한다 이거 폭탄 다 썼어? 왜 렉걸려 이거 하면 풀린다 풀린다 제발 쉬운 패턴 야 이게 돈도 있어가지고 어? 밑에 보고 있어야한다 밑에 보고 있어야한다 그렇지 손잔등 지지이이이 육복했다 밑에보니까 아 시발 모배하고 있네 개새끼가 시발 뒤질래 진짜 시발이 모배하고 있다고